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조기 개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장 기관 중 조기를 개항한다는 국가장법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 대전과 세종, 충남경찰청 등이 조기를 개항한 가운데 대전고등법원과 대전고등검찰청, 세종시 등은 조기를 개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조기 개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에 별도 요청이 없었으며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장에 조기를 개항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광주와 전남, 전북 등에서도 조기를 개항하지 않았습니다.